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이제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어떨지도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미국의 방향이라든가 여러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6년도에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그때 거의 모두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막상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겠죠.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모든 예상을 뒤엎고 거의자를 빼도 좋을 만큼 정말 거의 모든 이때는 거의 모든 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 정도 지내보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여러가지 경제가 최고로 좋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시스 요즘 잠잠하잖아요. 뭐 등등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뭐 도덕이나 윤리나 다른 나라들과 깨롤롱하는 이런 기반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그 분열과 거짓 부정적인 것 분노 증오심 두려움 이런 것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모든 이슈가 다 가려져 버린다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2016년 뭐 11월 며칠이었는가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두려웠었던 그 정도의 그 현실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그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미국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또 뭐 꼭 그렇게만 좋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영국 바깥에서 보는 미국 먼저 전해드릴까요. 영국의 그 가디안의 칼럼리스트 리차드 울페시가 있는데 이분은 팍스 뉴스 선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가 북을 둥둥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온갖 그 독소 조항을 막으고 퍼뜨린다는 그런 것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시스템을 흔들기는 한 것 같아요. 힐러리 크린튼이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됐다면 그 사람도 뭐 반세기를 알칸소의 그 주지사의 와이프로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뭐 헬프 주지사였다 할 정도로 그때부터 힐러리 크린튼이 정치에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빌 크린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헬스케어 같은 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반쪽에 또 다른 그 대통령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 크린튼의 정치 개입도 굉장히 그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의 정치인이 깨끗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힐러리 크린튼이 대통령이 됐다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을 지금처럼 흔드는 일은 아마 없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게 너무너무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 흔들림이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어떤 균형을 맞이한다면 힐러리 크린튼이 미국에 주지 못했던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그런 것은 좋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그 더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국의 가디언의 컬럼리스트는 이런 지적을 하네요. 이탈리아의 유권자들이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지지할 때요. 그 사람도 굉장히 뭐 부패하고 돈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랬잖아요. 그때 이태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이 든 남자들이 굉장히 지질했다는 거죠. 아 그 사람 그리고 펀하잖아 자연스럽잖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나이 많은 백인 남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2년 됐으니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하는 것을 어젯밤에도 뭐 그 선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이 인종차별하는 것을 백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수인종이나 뭐 에이시안이 됐던 라틴계가 됐던 그렇게 열심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가디언의 컬럼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다 만들었다고 하고 그것도 세금감명과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지만 b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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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가 뭐 다 그 전부터 쌓아왔던 것의 결정이다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의회가 이 사람은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컬럼리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하원이라도 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패 마귀를 해주지 않을 거다. 지금 그 하원에서 러시아 사건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방언을 했고 그리고 뭔가를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 측에서 다 막고 어느 정도 그 러시아 조사 결과도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깝게 그렇게 막아버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출생시민권 안 준다. 속지주의 안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쭉 왔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진짜 그 헌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대통령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가디안의 컬럼리스트가 보고 있는 점이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앞서 이 컬럼리스트가 지금 뭐 팍스 뉴스의 그 선거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팍스 뉴스의 선거다. 실제로 팍스 뉴스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가장 그 분열적이었던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뉴트 킹그리치 와이프가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준 그 덕분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이프를 바티칸 대사로 카톨릭 신자니까는요. 보냈는데 뉴트 킹그리치가 팍스에 나와서 계속 얘기도 하고 팍스 웹사이트에 글을 쓰는데 이 지금 캐러반이요. 중미 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MS-13 갱 미국 전체적으로 이 뉴트 킹그리치도 얘기를 합니다. 한 만 명 정도 된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오피오이드 지금 그 진통제 중독 같은 것으로 날마다 115명이 숨지는데 다 이런 약들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캐러반, MS-13 갱, 오피오이드 이 세 가지 때문에 멕시코에 벽을 쌓아야지 된다. 그리고 군인 보내야지 된다. 열심히 지금 팍스에 나와서 얘기하고 글도 쓰고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5천 명 대통령이 보낸다던 군대의 일진이 멕시코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캐러반은 뭐 지금 한 3,500명, 4,000명, 3,000명 이 정도로 줄어서 미국으로 오려면 700마일인데 상당 부분은 걸어서 또 뭐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전에 한국의 난민,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그때의 열차에 몸을 막 또 어떻게 하면 좀 얹어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타고 오는 거 보면은요. 뒤에 그 트렁크요. 해치백 같은 경우는 쫙 열면은 그 뒷좌석부터 트렁크 있는 데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누워서 다리는 그 트렁크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을 미리 국경에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700마일이 되니까 아직 미국에 오려면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미리 배치를 하니까 12월 중순까지 그대로 군인을 배치를 하면 2억 달러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는 것 들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철조망, 아름다운 철조망이라고 했어요. 뾰족한, 아주 독하게 뾰족한 아름다운 철조망도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본다. 우리 군인들을 국경에 배치하고 있다. 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이고 그 난민들 자체는 희망을 보고 걸어오긴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발에 물짐이 막 잡혀있는 거예요. 버스도 얻어 타고 또 실제로 어떠한 자동차 트럭도 얻어 타고 하지만 상당 부분 걸어야지 되고 또 샤워 같은 것도 머리 감고 하는 것도 그냥 야외에서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요즘 캘리포니아주의 앵커목이라는 게 앵클목이라는 게 많거든요. 발목 있는 그 부분을 문다고 해서 이제 이 난민들을 보면은 물집이 너무너무 많이 잡힌 그 사진 하나가 사진 기자들은 참 위대하더군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물집이 잡힌 발을 정말 이끌고 오는 건지 그 발로 걸어오는 것인지 앞에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고 오는 거죠. 미국에 와봤자 80% 이상이 난민 신청이 거부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스는 이 캐러반 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철의 선물과도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고기를 딱 그 자신의 그 지지 기반에 던져주며 물어 뜯으라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살벌하죠.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직접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막는다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보조 역할밖에 못해요. 군이 아니라 경찰 병력이 이 난민들을 뭐 예를 들어 뭐 수용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경찰이 아직 군이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만오천 명이나 보내는지는 뭐 당연히 선거용이고요. 이민자를 뭐 캐러반 난민이 됐건 뭐 아니면 다른 소수 에이션이 됐건 악마화하는 거죠. 악마화하고 그 벽 짓는다 하는 것을 big beautiful worl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에서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텍사스의 경우는 그 멕시코와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가 또 그 목장주가 많고요. 공화당이 많고 텍사스이기 때문에 뭐 텍사스 부츠가 있죠. 말이 있죠. 총이 있죠. 목장주들은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아마 정말 거의 거의일 겁니다. 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도 상대해야지 되고 하니까요. 야생동물도 때로는.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 또 대통령이 저쪽 멕시코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캐러반이 온다.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침략자다. 침략을 하러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일부는 마치 그 민병대처럼 자경단처럼 총을 들고 모여라 망하는 거예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오레곤에서 인디아나에서 캐나다에서 적어도 수백 명의 민병대가 군인 주변에서 우리도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아니 뭐 한 천맨백 명 올 텐데 만오천명 군인이 가는데 뭘 또 또 또 총을 차고 또 총을 찬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수백 명의 민병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총 들고 또 텍사스로 모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목장주들은 싫어한대요. 목장주들은 난민들이 미국에 몰려오는 것도 싫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사막도 있고 야생지대도 있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사이에요. 큰 목장도 있고 목장이 있으면 또 뭐 허름한 뭐 오두막 같은 캐빈 같은 것도 있을 테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전에 꼭 난민이 아니더라도 단체로 오는 누군가가 국경을 넘었다 하면은 어디로 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같은 그 오두막 같은 데를 쓰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또 맘씨 좋은 그 목장주 같은 경우는 그냥 눈 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음식도 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니까 난민들을 당연히 목장주도 싫어하겠죠. 그러나 난민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도 돕는다 하고 총을 차고 각 지역에서 오는 그 민병대 자경단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 목장주들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분위기 계속 이제 총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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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도요 호주 앵커가 그동안 진행자 호스트에요. 제가 뭐 이 사람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아서 어쨌든 뭐 호스트인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라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늘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해왔답니다. 2016년도에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빨간색 뭐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뭐 모자 있잖아요. 모자도 쓰고 늘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서 아 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날마다 아주 뭐 뭐 검은머리 사람들이 검은머리와 뭐 눈이 뭐 찢어졌다던가요. 아무튼 그 동양인의 눈을 아주 비하하고 표현을 하면서 피부도 피부도 뭐 노란 옐로우 피부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2만 명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헐리우드 액세스 그 테이프에서 좀 음란한 말을 하고 했잖아요. 여성들을 또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빅토리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호주의 스카이뉴스 뭐 본사는 영국에 있지만 돈 내고 보는 텔레비전이죠. 그 진행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사과를 했죠. 이런 일들이 전내보다는 아무래도 그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본인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던 그 베니티 페어와 마이클 코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변호사 픽서 특히 이제 그 여자들과 잠자고 나면은 여자들이 뭐 언론에 알린다고 하면 돈 주고 풀고 풀고 했었던 이 마이클 코엔 씨가 인터뷰를 하는 데서 어제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마로사 코엔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백악관에서 거의 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탭으로 일을 했었던 또 어프렌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오래 맞췄었던 그렇기 때문에 딸 이방카를 빼고는 이 오마로사가 쫓겨나기 전에는 백악관에서 가장 오래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위보다도 더 오래요. 그런데 이 오마로사 코엔이 아니라 오마로사 뉴먼이 되군요. 뉴먼도 뭐 주이시는 주이신 거예요. 남편이. 중간 그 미들 네임은 아니 미들 네임이 아니라 오마로사 본인의 라스트 네임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외웠어요. 잊었어요. 자꾸만 잊어요. 그 내용을 먼저 정정을 해드리고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선거 유세하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서 클린턴 재단이라든가 이 클린턴 부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속물 근성 같은 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클린턴 재단을 처음에는 클린턴 재단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트럼프 재단이라고 잘못 말했답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두 가지 정정합니다. 하나 또 있는데 잊었어요. 어쨌든 이 베니티 페어와 왜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 오랜 변호사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총알바지까지 하겠다 하는 코엔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얼마나 그 소수인종을 비하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 블랙 작곡가면서 사실은 투자매니저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고 블랙이지만 젊은 사람이에요. 코엔 잭슨 이 사람이 그 어프렌티스에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없지 이길 것 같으니까 도저히 이기할 수 없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왜 그런 마이크 코엔이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베니티 페어를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특별검사와 뭐 조사를 받고 협조를 하고 본인도 뭐 세금 탈세 그리고 선거 자금법을 잘못 쓴 선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쭉 같이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여자들 그 허시머니 입마금 돈을 줬느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에서 유죄를 뭐 인정한 것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럼 이제서야 그러느냐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특별검사가 이 마이크 코엔 집과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주희 씨예요. 코인이잖아요. 로너널드 코인처럼 주희 씨인데 그 전에도 이미 그 KKK단과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 할 때 이제 한 번 어긋났을 테고요. 주희 씨니까 KKK단이 주희 씨와 블랙 끔찍하게 혐오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피치버그에서의 유대교 사원에서의 그 유대교 유대인들 그 살해 사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남한 그 중심에 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의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잖아요. 이 마이클 코인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도 본인이 그 특별검사의 조사 내지는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때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무뎌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숨졌을 때 흑인이 이끄는 나라 중에서 쉣톨 아닌 나라 똥통 아닌 나라 있으면 대박 하다가 또 뒤에 이런 말도 했다군요. 아니 아니야 나라뿐만 아니라 도시 하나라도 그런 도시가 있으면 대박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도 말을 하니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본인은 백악관에 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말들도 좀 했는데 이제는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같이 어프렌티스에서 일하다가 또 하이어에서 들어갔는데 또 파이어하고만 오마로사 흑인 여성이요. 이 여성에게도 이 여성이 나가고 나서 책 쓰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That dog 덕이라고 했어요. 오마로사에게 이제 오마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 피플들에게 N자 쓰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프렌티스 녹화하고 할 때 녹음 테이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녹음 테이프 있다고 하는데 그 녹음 테이프 자체를 발표는 아직 안 하네요. 테이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캠페인 관계자들과 의논했었던 그 테이프 자체는 한번 발표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인종을 비난하는 것 철별을 하니까 뭐 저쪽 호주의 뉴스 진행자까지 뭐 따라서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해고되기까지 하고요. 가장 비싼 선거였어요. 선거 하원의원이건 상원의원이건 뭐 주지사건 굉장히 그 돈들을 많이 들였고 이번에 후보가 다양했다고 할까요. 미국에서 반감으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인디언계 사람 여성들 무슬림 아메리칸도 이번에 누구보다도 많고 뭐 밀레니얼 젊은 사람들도 많고 뉴저지 3지구의 연방 하원의원도 지금 공화당의 현의원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36살에 앤디 킴이라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 성소수자들도 많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투표율이 너무 높습니다. 투표율 높은 것이 그 뭐 민주당에게 좋다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화요일에 투표하고 수요일이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블루웨이브가 있기는 한데 분명히 민주당의 물결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고 교육받은 여성들 대학을 나온 여성들 가운데 공화당은 민주당 쪽으로 지금 향하는 것은 좀 눈에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백인 남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코끼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코너에 몰릴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하원이라도 다수당이 될 것인가 그 반대로 구륙 이번에 그 하원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대단한 치욕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엊그제 그 보라구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유세하면서 나는 정말 정말 그 인테레스팅한 그 의문이 있다. 왜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선거에 이기고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계속 분노하는가 계속 적개심을 갖지 왜 그러지 적어도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랬을 때는 말하자면 나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은 안 그랬는데 무드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던데요. 해외에 아주 유명한 컬럼리스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서 분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 분노와 두려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기고 나서도 사방팔방을 전부 소수인종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 통렬하게 욕을 하잖아요. 언론도 일반 사람들의 적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2년 동안 민주당은 무력하게 별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말을 태도 욕도 스탑시키지 못했고요. 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게 있기는 있네요. 저쪽 버지니아 쪽에서 정치적으로 특별선거에서 당선됐다던가 크게 아니면 알라바마주에서도 그 알라바마주가 가장 가장 공화당 색깔이 강한데 로이모어였던가요 이름 그 사람을 정말 정치경험 없는 민주당이 이겨서 연방상원의원이 된 것 그런 정도를 빼고는 민주당이 별로 이겨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주지사의 경우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주는 텍사스 정도만 빼고 새로 공화당이 당선되는 주가 좀 없지 않은가 지금 플로리다주가 주지사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에서 흑인이거든요. 아주 젊은 흑인 후보가 주지사 후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 주지사 후보를 굉장히 트위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 후보는 뭐라고 했던가요 도둑이다 도둑이라고 썼어요. 주지사 후보가 아무 근거도 되지 않고 도둑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도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경제가 좋고 실업률이 거의 0% 라고 하는데 이때 이 승리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말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24시간 하고 24시간 하고 또 아무튼 48시간 미만 남았는데 하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지금 하원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23석을 차지를 해야지 되는데 19석 정도를 더 가지기 때문에 질 것이다 라는 그 분석부터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최고로는 50석까지도 민주당이 추가를 의석을 보탤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0석까지야 되겠어요? 아무튼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늘 그러는 것처럼 전부 소위원회를 다수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장 발부도 좀 쉬워질 테고요. 트럼프 행정부 관리감독을 잘할 테고 제한적으로는 성공을 하겠죠. 그러나 공화당처럼 지금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I love you I love you I admire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딱 묶여가지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워낙에 조금 다양하잖아요. 성격도 성향도 해서 공화당처럼 일사불란할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긴다면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민주당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공정한 것 그리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글쎄요. 오렌지 카운티 당장 39지구 영킴 영킴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거의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한 7% 포인트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특별하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사고가 몇 건 있었던 그런 것을 빼고는요. 그래서 어쩌면 캘리포니아주의 39지구와 또 뉴저지주의 3지구 코리안 아메리칸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연방 하원에 나가는 이 두 석도 굉장히 지금 미국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고요. 글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86% 안 될 확률을 14% 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90% 정도 90% 이상이죠. 95% 정도는 힐러리 크린튼이 이길 것이라고 국내외에서 모두 짐작을 했는데 반대였잖아요. 그 5%에 맞춘 언론기관이라던가 조사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도 맞췄다고 무슨 정말로 분석을 잘했다거나 신기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런 지지 열망을 많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결론이 나오니까 아 맞췄다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예측이 정확해야지 되지만 그 예측이 어긋났다고 해서 크게 흉이 될 것도 없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본인들도 몰랐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또 실제로 깜짝 놀란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정말 모르겠는 게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해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제 스스로는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도시이고 물론 캘리포니아주도 영킴 후보가 출마한 오렌지 카운티처럼 오랜 공화당 성향인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블루로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곳이 도시고 블루웨이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전문가들의 말 같은 것을 다 종합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여론조사가 틀릴 수가 있죠. 직접 모든 레드웨이브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취재를 충분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면 러시아 사태 철저히 조사를 할 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관련 여러가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형태로 이 사람이 돈을 버는가 뭐 뭐냐면 그 개인 무슨 트러스트 같은 데다 돈을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보고서 다 내놔라 하고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조차도 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별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 앞으로 2년 동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2020년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을 많이 얻어서 공화당이 힘을 얻어서 이 북한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테고요. 누가 알겠어요. 이제 우편으로 투표 보내신 분들은 다 보내셨고 당일날 투표만 남았는데요. 네 오늘도 미국 중간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